네 안녕하십니까 추연기입니다. 오늘은 그 2.7절에 있는 바로 이제 미분계수와 변화율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볼건데요. 드디어 이제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같이 한번 볼건데 아마 여기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뭘 뜻을 뜻하는거지? 해독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차근차근 보게 되면 얘네들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걔네들이 갖고 있는 미분에 대한 정의라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바보도 해보죠.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계수하고 이제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배우게 되는 바로 미분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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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레일 오브 체인지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유리 유리가 미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한마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의 개수나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율이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의 변화율은 뭐를 뜻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봤을 때 함수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함수는 x축하고 뭐가 있죠? y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x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뭐가 변하는? y가 변하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변화율을 뜻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걔네들의 변화율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좀 넓은 비율에 있는 변화율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를 먼저 한번 공부해보고요. 걔네들을 조금 줄여서 되게 한 순간을 공부하게 되는 순간 변화율의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걔네들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이 있답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한번 확인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바로 y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x가 있다고 한답니다. x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런데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그 그래프. y는 fx의 값을 이렇게 올려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y는 fx를.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 가까이 있는 그 변화율에 대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을 여기에 있는 뭐부터? x는 a에서부터. 여기는 x는 뭐까지? b까지. 이렇게 x는 a에서 x는 b까지 변하는 이 비율. 이 비율.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델타 x라고 잡는답니다.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는 f a라고 하면 여기는 값을 f a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f b라고 잡으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y가 변하는 그 비율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델타 y라고 한답니다. y가 변하는 비율을 이 비율을 델타 y라고 한답니다. 참고로 우리가 델타 x, 델타 y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x의 값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x의 증분이라고 얘기해요. x의 증분 얘기하고 델타 y를 y의 증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기본적인 특징, 용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평균변화율이 갖고 있는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얘기하는 평균변화율. 평균변화율이 갖고 있는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만드는 게 우리 얘기하는 평균변화율의 정의가 됩니다. 그럼 델타 x의 값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에서 뭐를 뺄 때? a를 뺄 때 그래서 b에서 a를 뺄 때 그래서 우리는 b-a가 된다는 게 델타 x가 되고 그럼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fb에서 fa를 빼면 되는 거죠? 우리는 fb에서 빼기 fa를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변화율에 대한 정의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어떤 것을 쓸 수 있냐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델타 x를 더해진 값을 우리가 b라고 쓰죠. a 플러스 델타 x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도 뭐라고 쓰면 돼요? a 플러스 델타 x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x의식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x분의 a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의 빼기 fa로 쓰게 돼도 우리가 원하는 평균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변화율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요. 그럼 평균변화율이 뜻하는 그 값은 바로 뭐가 되냐. 뜻하는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는 좀 얘를 p로 잡고 여기는 좀 q로 잡았을 때 pq 두 개를 연결하는 뭐가 되죠?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직선 pq의 기울기를 뜻한답니다. 기울기를 뜻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변화율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두 번째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순간 변화율을 한번 정의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순간 변화율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델타 x라고 하는 이 광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얘네들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싶대요. 그럼 최대한 작게 위해서는 이게 가장 작을 수 있는 숫자가 0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0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0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분모의 값이 0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걔네들 순간 변화율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변화율 평균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고 두 번째는 b-a분의 b-a분의 fb-fa는 또 못 쓸 수 있는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fa라는 식이 있다고 보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 걔네들은 x, 델타 x 그 x에 대한 증분을 최대한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0으로 가까이 보내는 리미트를 붙이시면 될 것 같고 맞죠? 또 모두 있죠? b의 값이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가야지만 0이 되죠? a 값이죠. 그래서 리미트의 b의 값이 a로 갈 때 0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도 리미트의 델타 x가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걔네들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x의 값이 굉장히 작아질수록 이런 식의 되어있는 두 직선을 만들 수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 점에서의 무슨 직선? 접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접선에 대한 x자표가 x는 a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역이라 해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 쓰냐면 f의 프라임에 a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순간 변화율의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갖고 있는 총 세 가지의 같은 뜻을 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면 1번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요. 두 번째는 x는 a에서의 미분을 시켜 이게 프라임이라는 게 컵만한 게 프라임인데 이 프라임이라는 게 미분의 기본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뜻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이네들처럼 순간 변화율이 세 가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두 번째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세 번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율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얘기하는 순간 변화율의 기본적인 정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균 변화율을 넘어서 순간 변화율에 대한 값에 대한 내용의 정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 계수의 기본적인 의미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아멘